안녕하세요. 노이즈 데이 홍범석입니다. 제가 작년 서울 안전 한마당에서 최강 히로 챌린지 이벤트 경기 홍보를 맡았었잖아요. 올해도 5월 4일에 여의도 문화의 광장에서 안전 한마당 행사가 진행이 돼요. 또 히로 챌린지 홍보를 맡았습니다. 작년에 25팀 선착순으로 받았었는데 엄청 되게 핫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근데 올해는 조금 축소해가지고 상가팀을 15팀 선착순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을 받으면 좋을 텐데 안전 한마당 속에 이벤트로 진행된 행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히어로 챌린지는 취지가 되게 좋아요. 영상에 자주 보여드리는 최강 소방관은 소방관 현직들이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해서 하는 대회잖아요. 근데 이 히어로 챌린지는 일반 시민분들이 좀 쉽게 소방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맞는 친구분들, 선후배들과 함께 운동한다 생각하고 체험하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히어로 챌린지를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작년하고 기준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또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또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소방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가볍게 게임식으로 경기를 하면서 히어로 챌린지 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를 돌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히어로 챌린지는 3인 한계팀이에요.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분 주저가 있어요. 릴레이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초록색 부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가기 시작해요. 1번은 여기에서 얘를 준비하고 있다가 누르고 스타트, 여기 스타트, 뛰어가서 여기 보이는 수관이 있어요. 이 수관을 두 개를 들고 반대로 뛰어가서 여기 청테이프를 지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여기 안에 이 청테이프를 안에서 얘를 잡아당기시면 돼요. 저 뒤에 타이어가 있거든요. 방금 보신 저 타이어가 여기 청테이프를 넘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걸 다 당겼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이 청테이프 안에 넣고 1번 주자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게 바톤이에요. 이걸 떼서 2번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1번이 직접 떼서 2번한테 걸어줘야 돼요. 2번이 떼온다. 그럼 또 페널티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무 수행을 한 1번이 2번한테 정확히 걸어주고 2번은 이게 걸린 걸 확인하고 2번 출발. 1번은 여기서 끝. 그리고 2번은 수관이 지금 3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안에 7kg 정도 돼서 한쪽당 한 2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들고 이동. 저까지 달려가서 여기 청테이프. 여기 안에 정확하게 두 개를 내려놓으시고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포스 머신이라는 건데 이 망치를 들고 이 중량물을 쳐서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시키면 돼요.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청테이프. 이 청테이프가 보일 때까지 치고 보이면은 망치 놔두고 힘들어. 오랜만이니까. 다시 이거 21kg짜리. 두 개를 들고 원래 위치로 이동. 그래서 여기 청테이프를 지나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3번 주저한테 2번이 떼서 건네줘야 돼요. 또 3번이 급해서 이걸 손댔다. 그럼 또 페널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3번. 더미가 70kg. 일반 남자 성인 평균 무게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끈을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동. 들 것을 끌고 와서 청테이프를 넘기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더미 들어서 저기 보이는 꽃갈까지 이 꼬깔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꼬깔 돌다가 쳤다 쳤데 청테이프를 벗어나면 또 패널티입니다 안 부딪히게 크게 도셔야 돼요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가서 여기 매트가 있어요 매트에 저렇게 눕히고 얘를 다시 원래 있던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번, 2번은 본인 걸 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2번은 여기 오시면 왜 힘드냐 1번은 아까 전에 타이어 다 끌었다 너무 감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자마자 와서 여기 있는 수관을 여기 보이는 소방차 소방차 저 뒤에 적재함에다가 수관을 다 실어야 돼요 혼자 1번이 실고 있겠죠 그럼 2번이 본인이 하는 거를 빨리 끝내고 2번도 합류 그래서 1, 2번이 이제 실고 있잖아요 3번은 이제 자기 거 다 끝내고 남았다 그럼 같이 적재를 마저 같이 해야 돼요 1, 2번이 최대한 빨리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수관이 이 적재함에 다 적재가 됐다 그러면 소방차를 마지막 끌면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빨간선이 있는데 앞으로 가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소방차가 이제 앞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서 당기면 이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 빨간석 뒤로 3명이 이제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이 당기면 당겨지거든요 여기 위에 청테이프 라인이 있어요 여기 라인에 저 범버가 닿으면 끝이에요 여기는 아마 심판이 배정이 될 거고 범버가 이 라인을 넘어선다 심판이 사인을 줄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뛰어가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빨간색 부적 를 눌러야 되는데 제일 뒤에 계신 분이 눌러야 돼요 1번이 먼저 들어와서 누르면 또 페널티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 보고 제일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기록은 끝이 납니다 어렵진 않죠 되게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게 간소하고 좀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팀을 또 꾸려서 대회 참석을 할 거고 이번에도 되게 재밌는 대회가 될 거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또 상금이 있습니다 1등은 100만 원 상품권 2등은 50만 원 상품권 3등은 30만 원 상품권 진짜 오셔서 재밌게 경험도 하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한번 구두로 가볍게 설명드렸으니까 대회 개체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현직 소방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저와 함께 한번 뛰어보기로 했어요 오늘 그분들 오늘 갖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안전한마당 추진단 소방위 신권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안전한마당 소방교 정다솔입니다 서울안전한마당 소방교 황교육입니다 세 분이 오늘 저랑 미니게임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전에 규정 복장이 있어요 그 복장에 대해서 직접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방화복 상의를 각자 사이즈에 맞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방화복이라는 게 일반인분들이 착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착용하는 것들은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헬멧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건데 지금 경기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제품은 아닙니다 네 헬멧을 착용하시고 또 공기호흡기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 이것도 방화복 상의랑 마찬가지로 방법은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래도 어려우면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장갑이 있다면 지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갑은 자율 장갑은 자율입니다 근데 무조건 껴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장갑은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범석님이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바통은 가슴 쪽에 있는 가슴 끈 또는 오른쪽 어깨 쪽에 있는 D링에 결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졌을 때는 본인 책임으로 감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장은 지금 제가 입은 대로고 바지는 반바지 상관없고 운동어도 자율이에요 속에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시연이기 때문에 복장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오늘은 복장은 착용하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릴레이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씩 끊어서 1번 대결, 2번 대결, 3번 대결 내기 뭐 하실래요? 음료수 4개로 아 음료수 4개로 아 좋아요 재밌게 한번 부상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위 여보 진사를 먼저 하기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보! 오! 으악! 그래서 가위 맨날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번 또 다시 가위 바위 하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일단 쭉 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엊그제 뉴발란스 하프 마라톤 1시간 19분 토요일에 하프 뛰고 왔고 사실 제가 지금 발바닥에 물집도 많이 잡히고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프거든요 오늘 부상 없이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탈하면 전투력 플러스 5 상승 상탈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시합 때는 1랑도 끊었다가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소방차 다 끌고 마지막 사람이 누르셔야 돼요 이거 오늘은 이제 미니게임을 하는 거니까 누르는 거라서 어? méde 으이 으아 으아 으윽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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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이 대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현역 소방관분들이 대회를 오늘 한 대회가 되도록 지원 나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가면 됩니다. 파이팅.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우 다행이다. 운영진이 와서 역시 잘해요. 작년에 제가 입원했거든요. 근데 앞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이걸 들고 몸이나 가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반동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이거 되게 조심히 출발하셔야 돼요. 바로 가요. 가시죠. 안 내면 진단. 가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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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후후. 드디어 갔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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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아팅. 파이팅. 17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딸. 뒤rain. 접 этого 파이팅.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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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저희 소방 현장에서도 이런 체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걸 스포츠식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라 그냥 소방관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안내원입니다. 가위바위보! 으악! 가위바위보 이거 진짜 안 되네.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더미를 잘 빼와야 돼요. 잘 업으려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세팅을 해도 되고 옆에 소방관 분들이 계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 확대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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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йчас meaningsenes 오우 잘 넘었어 잘 넘었어 자 마지막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릴리버는 과통을 넘겨주자마자 수관을 적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끊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관을 적재하고 소방차 끄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부저 터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가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